고교 1,2학년 수준의 어휘들인데, 걱정하지마. 선생님이 있으니까. 알았지? 인디케이트는 인디밴드를 가리키다. 이렇게 해요. 디스턴스가 거리잖아. 그래서 디스턴스는 그거의 형용상이에요. 캡은 모자니까 모자 쓴 택시 운전사. 펄스는 PUL이 맥박이거든. 지가 훔칠 때 맥박이 뛰었다. 리시브는 배구선수 리시브 받는 거. 시빌라이즈는 시빌이 시민의, 시민들이 문명화하다. 히트는 히트가 열이잖아. 열을 가한 밀. 그레이는 그라운드 땅에서 나눈 곡물. 월스는 비월사이즈가 뭔가 가치가 있는데, 워어가 전쟁이니까 전쟁의 가치가 있는. 이렇게 하고, 험블은 헝그리 생각해. 배고파서 겸손해. 스테이터스는 stay. 머무르고 싶은 지위. 이렇게 해봐. 인디인가요? 인디밴드를 가리키다. 디스턴트는 디스턴스. 디스턴스가 거리? 그래서 거리가 많아. 거리가 많아. 캣은 모자 쓴 듯이 아닌 쉬워. 폴스는 맥박이 뛰어서. 그 다음에 리시브는 선수를 받는 거. 시비가 그 시민. 시민들이. 히트가 열인데 열을 가한 밀이고. 그레이는 땅에 난. 응.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 스테이가 뭐야? 스테이요? 어. 스테이가 머무르다잖아. 그래서 머무르고 싶은 지위. 지위. 자 해봐. 지위. 해봐. 인디. 인디가 가리키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가 먼. 캐비. 택시. 워스가 지갑. 리시브가 밟다. 시비가 운명하다. 밀. 그 다음에 그레인이 농. 농. 땅에서 나는 농작물. 농작물. 워가 전쟁할 가치가 있는. 험불이. 뭐였지? 배고파서 겸손한. 아. 겸손한. 스테이터스가. 스테이가 머무르는 거니까. 머무르고 싶은. 지위. 그렇지. 야. 2분 40초야. 빨리 해야 돼. 슬레이브는 슬로우. 느리게 일하는 노예. 트렁크는 트렁크에다가.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나무줄기. 원더는 원더걸스가 경탄하다. 인크레더블은 크레딧이 신용이잖아. 신용이 없는 거니까 믿을 수 없는 이고. 플랫은. 플랫 타이어가 타이어가 평평하잖아. 타이어가 빵꾸나서 아첨하다. 사일런트. 사이렌스가 침묵하는. 맨션은 맨션에 대해서 언급하다. 프랭크는 랭킹. 순위에 대해서 솔직한. 오그나이즈는. 올간 기관을 조직화하다. 해봐. 인크레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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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인크레더블. 크레딧이 신용이잖아. 신용이 없어서 믿을 수 없는.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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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이 평평하잖아. 타이어가 빵꾸난게. 빵꾸난게. 플랫 타이어야. 타이어가 빵꾸나서. 아첨하다. 사일런스는 사일런. 사일런. 사일. 사일렌이 침묵하는. 침묵하는. 메셔를 언급하다. 랭크가 랭킹에 대해 조직화하고. 응. 오그나이즈가. 응. 오르간. 어떤 단체 기관을. 조직화하다. 조직화하다. 오케이. 자. 마지막 테스트. 4분 13초야. 빨리해. 너의 나무줄기. 괜찮하다. 믿을 수 없는. 그 다음에. 네. 아첨하다. 아첨하다. 침묵을. 응. 언급하다. 솔직한. 조직화하다. 그렇지. 끝. 그레인이 뭐였어? 그레인이. 땅에서 나는. 곡물. 험블은. 배고파서. 겸손한. 그레인. 농작물. 겸손한. 농작물. 겸손한. 플랫. 플랫. 타이어가 빵꾸나서. 아첨하다. 오그나이즈. 조직화하다. 밑을까요? 아첨하다. 조직화하다. 아첨하다. 조직화하다. 조직화하다. 자. 4분 54초. 조직화하다. 조직화하다.